최선생? 회장님 당신 어디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? 면접에는 왜 안 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? 그 꼴은 또 뭐야? 과장님 네 아 네 아 아 아 예 과장님 예 어디십니까?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거기 못 갈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니 2주 전에 의료과장 체육 면접에 오기로 했던 친구가 이제 도착을 해서 말이야 자꾸 납치를 당했다고 우기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김상춘하고 태춘호 만나서 확인 좀 하려고 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김상춘이랑 태춘호를요? 사고 때 자네 도와줬던 친구들 말이야 벌써 이 친구는 아니겠지 아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 만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해 주겠나? 네 말씀하십시오 그 이재환이 교통사고 그 이재환이 교통사고 자네가 계획한 거지 청소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